처음 뵙겠습니다. 김도현입니다. 최변호사님께 얘기 들었어요. 반가워요.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소리 없는 곳에서 빛을 잃은 곳에서 고개 숙여 울먹이던 날 내 발 안에 고이는 눈물 눈물이로 떠오른 얼굴 그 사람 누굴까 가만히 보다가 너라는 걸 알게 되었어 사랑하니까 난 너 때문에 사랑하니까 버틸 수가 있어 힘든 일 세상 나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네가 있어 전복이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도 돌아갈 수 없는 길에도 해산이 되어줄 눈부신 사람은 너라는 걸 알게 되었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난 너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버틸 수가 있어 힘든 일 세상 나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네가 있어 천국이 된다 네가 있어 천국이 된다 어 분명이라고 내 가슴이 말을 하니까 사랑할 거야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 난 너 때문에 사랑하니까 거칠 수가 있어 힘든 이 세상 나의 지옥 가진 하루하루가 누가 있어 천국이 된다 이제 나의 지옥 가진 하루하루가 나의 지옥 가진 하루하루가 나의 지옥 가진 하루하루가